법률행위 요건 한번 봐볼래요? 15페이지에 있는 부분, 여기 15페이지에 오시면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나오면 효력요건에서 농지층을 찾는 문제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보면 이거잖아요. 법률행위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효력요건을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성립이 되려면 갑하고 건물을 하고 이렇게 매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청약을 먼저 하고 여기에 마음에 들면 승낙이 들어올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요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갑이라는 사람 의리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내가 결혼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밥 안 하려고 수업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이장님이에요. 시골 이장님 되는 거. 수업을 잘 들었네. 목적은 여기는 뭐예요? 집이 있고 대금 1억이 목적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게 뭐뭐죠? 청약이라든지 승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모든 법률행위에 모두 갖춰야 돼요. 이걸 일반적 성립요건이라 그래. 일반. 모든 법률행위. 그럼 특별 성립요건은 뭐겠어요? 특별 성립요건은 그 법률행위만 있는 거.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립요건이거든요. 우리 혼인신고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 행위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유언할 때 드라마처럼 유언하는 건 아니에요. 친족상속법에 가면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다섯 가지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자필유서가 가장 흔하잖아요. 나머지 네 개는 다 증인이 들어가야 돼요. 녹음해서 유언할 때도 변호사 목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증인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자필유서가 가장 편하죠. 내가 글 쓰고 이름 쓰는 거. 그건 요식이거든요. 거기에서만 필요한 거. 이게 성립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성립이 된 거죠. 됐다는 전제에서 이걸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뭘 따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그럼 당사자는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성립은 되지만 무효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행위 능력은 성립은 되어 있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효력, 요건은 이 행위가 유형가요? 무효가요? 취소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착오로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명의신탁 기억나요? 저번 주에. 명의신탁은 유형가요? 무효가요? 무효죠. 그럼 성립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소 같은 것도 생각해 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취소가 되면 소급화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멘트예요, 지금.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가, 적사 그러거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뭐예요?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표시는 뭐예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머리의 생각과 표시가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죠?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된장찌개 끓여놓고 맛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맛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머릿속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여자분은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아니,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글더라고. 이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 거. 이렇게들어 있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효력요건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 성립요건 그러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 먼저 이것부터 해볼까요? 법률행이 성립요건을 전제로 뭘 따진다?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자, 그럼 밑에 성립요건 흠결이란 말 보이죠? 흠결. 이게 불성립이라 그래.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불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불성립이나 불합이가 나오면 아, 그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나 치소나 차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치소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지문은 가늘 쪽으로 시험에 나와요. 나오니까 체크하고. 그다음에 성립요건 보이죠? 성립요건이 먼저 돼야 효력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성립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목적, 그다음에 뭐예요? 의사표시. 세 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뭐라고. 결혼하려고 해도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고 청혼해야 되잖아. 청혼. 승낙해야 되죠? 나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목적이 뭐라고. 음식 안 만드는 거 저처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음식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자, 효력요건은 뭐예요? 댓글 달지 말고 또 혹시 음식 안 하는 거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자, 효력요건.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잘 모르잖아. 이 화면에 비친 것만 가지고 댓글을 달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오고 이야기해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를 해. 학생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내 모습이 그 모습이 하지 마. 자, 제가 만나면 한 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농담을 차지하니까. 보면 권리 능력 보여요? 의사 능력. 이거 효력요건이에요. 이건 살아 있는 거고 이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행위 능력 보이죠? 무효 취소 나오고. 확가 적사 보이죠? 어떤 사람이 정능에서 법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엄절을 따가지고.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데 우리는 논술형이니까. 논술형이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니까 외울 건 아니에요.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통착사강 하고 나오죠? 비통착사강 해가지고 나중에 무효인지, 치손지 나와요. 의사 표시에서. 외울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밑에 한번 봐볼게요. 제가. 여기를 보면 밑에 나오잖아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필요 없고요. 이거 말하는 거 지금. 여기는 특별 효력요건이죠. 그럼 특별하게 요구되는 효력요건이거든요. 나는 이걸 모르고 그냥 애왔었는데 그냥 들어만 봐봐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왜?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게 효력이. 법정들이 동의가 되어 있어야 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에 법정들이, 친권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취소가 되니까. 그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집을 주겠습니다. 그럼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만. 그다음에 유원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그 유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건데 이걸 열심히 해왔다고 예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취증만 시험에 내더라고.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면사무소에 가면 돼요. 면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가서 농취증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땅이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두 개를 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밑에 일 때는 그냥 한 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둘 다 다 쓰더라고요. 평소와 상관없이. 그럼 농지 매매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인 거지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럼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아니다. 효력요건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요구를 물어볼 때마다 세 번 시험에 나왔어요. 세 번. 알겠죠? 농취증은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겁먹지 말고. 이거 안 외워도 되니까. 그런데 오다 가다가 한 번 읽기를 해놓으면 참 좋긴 해요. 외울 건 아닌데 읽기 해놓으면 좋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춰진 다음에 뭘 따진다는 거야?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면 효력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불합이 보인가요? 그럼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여요?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보이죠? 성립이 안 되면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무효 이건 놔도 되고요. 이 정도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아까 대리권 수여 있잖아요. 수여란 글자 보여요? 이 수여는 이무대리일까? 법정대리일까? 이무대리예요. 맞아요. 이 수여가 뭐예요? 다른 말로 수여?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 수역 이런 말 나오면 이무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식이요? 불요식이야? 불요식이다. 아까 이렇게 나왔던 거. 종종 다 와요. 이 대리권 수여가. 그 다음에 채권자는 단두로 채무를 뭐 할 수 있어? 면제할 수 있잖아요. 채무 면제 보여요? 이상하게 채무 면제 이렇게 보면 그냥 찾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채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다르게 보여요. 느낌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물권법에 가면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기억나면 좋은데 물권에 가면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성질이. 채권적이에요. 물자 나올 뻔했어. 이게 입술 모양이 달라요. 코로나일 때는 입술 모양을 못 읽는데 지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잖아. 아,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걸 채청이라 그래요. 그럼 매수자는 지금 등기가 없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채청이야. 그런데 채청은 소멸 시에 원래 걸리거든요. 소멸 10년짜리. 그런데 매수자가 등기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잔금칠하고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럼 시호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매수자가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해요. 미등기 전매를 해서 그 목적물을 점유 승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점유 승계가 되더라도 소멸 시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가 들어가. 점유를 승계했다 그러면 여기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같은 이치예요. 여기처럼 채무를 면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해 돼요? 채무면제. 붙여 읽으면 딱 보이는데 채무를 면제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심장에.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채무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도 하나 더 붙여놓으면 좋죠. 단독행이에요. 이거. 단독행이. 유언, 유증 보이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언, 유증이니까. 유증, 유언에 의해서 재산 준다니까. 공유물 지분 폭이 보여요? 여기 소유권 폭이 보여요? 둘 다 나온 건데. 상대방 있는 거? 여기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를까? 공통되는 단어. 단독행이는 나왔어. 그만해요. 물건에 이걸 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 폭이, 소유권 폭이 말고 물건 폭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 돼요?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이 폭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자, 물어볼게. 폭이라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폭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를 들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관 건물은 30년이잖아. 30년, 15년, 5년 그러거든요. 그럼 지상권의 경관 건물은 30년이에요. 그런데 10년 지난 거야. 그럼 기간이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는데 기간이 남아있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게 포기라는 거야. 이해 돼요?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와서 3년 쓰겠다고. 그런데 1년 있다가 노토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거든. 그럼 기간이 남아있죠?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게 포기야. 아무것도 없는 놈이 포기한다.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거. 이해 돼요? 그러면 지상권이 남아있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럼 그 지상권 등기가 지금 되어 있잖아. 20년 남아있는 기간이. 그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지금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 물권 포기, 소유권 포기, 지상권 포기 뭔가 포기라는 글자가 보이면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소해야 된다고. 혼선이 오니까. 이거 두 글 다 따로따로 나왔어요. 혐의.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게 세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것만. 단순하지만.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확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냥 여기서 강행 규정까지 갔다 와서 보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와봐. 지루하지는 않죠? 그냥 대충 알아듣죠? 그냥 했던 거 난 다 아는데 이걸 또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할까 봐. 실력도 없으면서. 옛날에 5월달, 6월달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눈을 안 봐요. 11월부터 했으니까 5월까지 오면 얼마나 실력이 많이 쌓였겠어.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진도를 냈어요. 계속. 그리고 문제 풀고 나가고 문제 풀고 나가니까 엄청 편한 거야.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몰라. 5월달이 돼도 실력이 내공이 안 쌓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게. 문제를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자, 안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그게. 우리가 아까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쓰지 마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잖아. 그런데 당사자는 안 배워요. 우리 천범위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은 3조에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의사능력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을까? 의사능력이 민법에. 1118개나 되는 조문인데. 이게. 왜 안 돼 있을까? 의사능력이란 규정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죠? 7살짜리가 의사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11살짜리가 의사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의사능력은 몇 살부터 갖는다?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없었던 거야. 의사능력은. 보통 민법은 11살 정도로 보통 봅니다. 그런데 행위능력은 있어요. 행위능력 5조부터 합니다.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고 18세는 미성년자잖아요. 이게 획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정후견, 성년후견이라는 것은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 약간 정신이 혼미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은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호적등급의 날 과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선고 결령이. 안 돼 있으면 아니에요. 단순히 미쳤다고 해서 성년이나 후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 규정이 돼 있어요. 5조부터 해가지고 15조까지. 우리 민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건 우리 션법위가 아니어서 이건 강의를 안 해요. 션도 나오지도 않고. 자, 이거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가능.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규정이 있는 거야. 법에 규정이 있어서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따르는 거고 모든 사회생활을, 생활관계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평생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요? 이런 조항이 없다고. 그럼 그것들을 그냥 내비 두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규정을 뒀는데 그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103조를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배정되고 이거가 별도로 한 문제가 배정돼요. 작년에 얘하고 얘를 섞은 거야. 얘가 줄이었지만. 얘가 한 번 시험에 나와버리면 한 2, 3년 쉬어요. 올해가. 그런데 이게 연태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지금 올해 34회까지 여기 나오기는 문장이 희박해요.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밑에 뭐가 있냐면 파생효과가 이중매매라는 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 밑에 예시규정, 백사조.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문제, 두 문제가 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한 문제, 두 문제. 대리세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빼버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정이란 말 보이잖아요. 확정은 이런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집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1억짜리고 B라는 집을 또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내가 집 A와 B를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들면 사세요. 둘 다 사든지. 하고 청약을 했다고. 청약을. 그럼 의리라는 사람은 집을 사려고 고민하다가 A로 삽시다라고 계약서에 확정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야. 계약은 하되 내가 잔금 칠할 때 A집인지 B집인지 그때 결정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 시에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기억나요? 제 딸내미가 개를 사달라고 해서 강아지를 개를 파는 데를 갔어요. A개 50만 원, B개 100만 원이더라고. 내가 계약금을 주면서 내가 잔금 칠할 때 딸내미 데려와서 A개 50만 원인지 B개 100만 원인지 그때 결정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단지 앞에 수퍼 아저씨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막 학원에 오려고 나오는데 그 딸기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다 만 원짜리라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만 원 툭 던져주면서 나 이따 갔다 들어갈 때 하나 가져갈게요 하고 준단 말이야. 내 거 냉겨놔요, 그렇죠? 냉겨놓은 것처럼 사투리네요. 남겨놔요,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딸기 중 여러 개 중에서 집에 갈 때 골라서 갈 거 아니야. 가져갈 때, 이행기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계약 시에 꼭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외울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확정 보이죠? 대금 등기. 언제까지? 이행기, 잔금 칠할 때까지 뭐가 돼 있으면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 성립 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이 사후가 언제야? 이 이행기까지, 잔금 칠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샵에 나와봐야 이것밖에 안 나와. 이행기. 이 하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굳이 외울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가능성을 가볼게요. 원래 목적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해서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럽시다. 내가 찾아드릴게요. 1억 근단 말이야. 그러면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참겠냐고. 앞뒤에 박고 물 품은 다음에 뒤지면 안 나오겠어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 통념으로는 뭐라는 거야? 비경제적이잖아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실현 불가능한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마약을 사고, 요즘 마약 난리더만요. 마약을 사고 파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법조로 불가능한 거잖아. 예를 들면 농산물을 수입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거야. 그럼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불가능한 거지. 그런 걸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 여부. 그래서 법률 행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가능의 반대가 뭐예요? 불가능. 불능이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판단하면 이건 불능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가능은 당연히 뭐예요? 불능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판단해 보자고 이거 박스 있죠? 작년이 아니다. 3회 때 모의고사, 아니 2회 때 모의고사인가? 그 2회 때 모의고사에 42번 문제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끼리 작지어진 걸 찾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기억나요?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거 한번 들어만 두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집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는 거야. 이렇게 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매매에 계약을 했어요. 언제 한 거예요? 5월 1일 날 했고 잔금은 6월 1일 날 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이 언제 없어진 거예요? 4월 30일 날 이 집이 소실이 됐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된 거죠. 성립은 됐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 자체가 소실돼 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소실됐다 이런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 원시란 말이 처음부터 불농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원시적 불농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계약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됐어. 됐는데 원시적 불농이잖아요. 그렇죠? 이행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뭘로 가는 거야? 무효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계약을 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잔금 칠하기 전에, 이행기 전에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농이라고 하거든요. 후발적 불농은 계약할 때 가능했기 때문에 유용가요? 무용가요?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시적 불농을 가져와 볼게요. 원시적 불농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전에 목적물 자체가 소실된 거죠. 이때 이 목적물 소실된 원인이, 집이 없어진 원인이 이 갑 채무자의 귀책사유이냐, 채권자의 귀책사유냐,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제3자, 이웃사람이 불을 질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질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원시적 불농이 생긴 거죠. 매도인은, 채무자는 집을 팔아먹을 때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그런데 확인 안 했어. 실수했죠. 실수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수자에게 책임을 져주세요. 왜? 매수자는 이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5월 1일 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중개 수수료도 내고 식사비도 제공하고 교통비도 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집이 없더라. 불 나가지고 없어졌어. 그리고 매도자가 가버리면 매수자는 불치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책임을 져주세요. 이게 원시적 불농은 요요, 뭐요? 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계약체결상이라고 되어 있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이 상자가 과정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과실이 있다고. 누구의 과실? 매 도인의 실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럼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 책임이 무슨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자라든지 교통비, 식사비를 물어주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고 전매차액금인 이행 배상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뢰 배상, 교통비, 식사비. 들어간 경비를 부담해 주세요라는 거야. 이게. 그럼 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책임을 지는데 이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담보 책임이 나와요. 이건 전부 불능이고 얘는 일부 불능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원, 무, 개, 담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건 뭐예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신뢰 배상, 담보 책임. 이게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후발적 불능하고 관련된 거 있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인데 여기에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이 있었죠? 잔금 칠하기 전에 없어진 거잖아. 갑과 을 중에 지금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누가 채무자예요? 누가? 매도인 채무자죠? 집을 이행할 사람. 나온 게 물어볼까?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집이 아까 교환계약. 김포, 일산. 교환계약이에요. 이 집이 없어졌어. 누가 채무자예요? 갑. 채권자는? 반대로 얘가 집이 없어졌어. 누가 채무자예요? 채권자는? 갑. 알겠죠? 목적물이 소실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환계약에서 위험보담을 풀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 채무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 내버린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채무불이행이 된 거야. 집을 이행할 수 없잖아. 혼란을 태웠으니까. 그럼 매수자는 채권자는 계약을 뭐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웃의 화재로 옮겨와서 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위험, 부담이라 그래. 그러면 원시적 불능에서는 누가 불을 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누가 불을 냈는지가 중요해. 갑이 질렀는지, 을을 질렀는지, 이웃 사람이 질렀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은 누가 불을 질렀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알겠죠? 그러면 저번 2월달 모의고사에 예를 낸 거야. 나눠서 원시적 불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번 채무불리행, 2번 해제, 3번 위험부담, 4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왔겠지. 그걸 찾는 문제라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형태라고. 그 형태는 나오기 힘들지, 시험에서는. 나오기 힘들지만 이 과닥은 좀 알고 계시라 이거죠. 애울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다는 애우지 못하면 원무계담, 여고계담 말고 원무계담이라도 하나 기억을 하면 이게 아구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무계담은 애웠는데 옆에 글자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것도 난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민총회에서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시험을 내면 얘만 내요. 유효인지 무효지만 내거든요. 그것만 찾으면 되지만 계약법까지 연결하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원. 여기 빨간색으로. 원 뭐라고요? 무, 여기 계담.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여기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귀책사유가 있다. 이거 되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보여요? 여기 채권자 귀책사유.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 이것은 위험부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뭘로 가요? 이행불능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그럼 채무불이행 같은 말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뭐가 돼요? 계약은. 해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해제라는 말 쓰면 안 돼. 여기 위험부담은. 이거 해제되면 완전히 집안 망해요. 알겠죠? 위험부담은 절대 해제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는 되는 거고. 다르다고 해제라는 단어가.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 167페이지 나중에 가면 여기와 연결돼요. 저기 뒤에 마스터북 167페이지 연결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적법성 봐볼까요? 여기 지문 나온 거 있잖아요. 뒤에서는 이거 1번만 좀 체크해 놓으실래요? 1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계약체결후라는 글자 보이죠? 이 글자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다라는 말 보이죠? 무효가 아니라는 건 결국 뭐예요? 유효.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 이런 의미죠. 유효.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놔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법규로 가볼게요. 강행법규. 적법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방금 봤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확정이죠. 그렇죠? 첫 번째 확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행기까지 확정. 두 번째는 가능인데 가능을 가지고 내지 않아요. 불륭을 가지고 내지.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적법성이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니까 이거. 여기까지가 합해져서 종합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적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성무법 국가잖아요.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규가 되어 있을 때 이 법균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이무규정. 그렇죠?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강행규정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무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선풍기하고 저는 줄여서 관계가 없다 그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런데 강행규정은 선풍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사회 질서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강행규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들어오면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효력규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단속규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하나 헷갈린 거 해볼까요? 이무규정은 있잖아요. 이무규정은 이무규정을 당사자가 뭐 했어요? 위반했어요. 위반했습니다. 유형가요? 무형가요? 이무규정을 당사자가 위반했다고. 유형가요? 무형가요?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무규정은 당사자가 이걸 배지하고 새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임대차에서 피로비나 유입비는 누가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하잖아요. 법규에는. 그런데 임차인과 둘이 약속을 해서 이거 임차인 부담하기로 하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무규정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두 번 안 내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차임 월세. 그런데 두 번 말고 세 번 하자. 둘이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늘리는 건 괜찮아. 두 번 안 내면 나가라고 했는데 임대인, 집주인이 그러는 거야. 한 번 안 내면 나가기로 하자.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가 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유효가 되는 규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아듣죠? 그럼 이무규정은 이거 배지특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위반해도 돼? 안 돼? 돼. 그런데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효가 돼버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효력규정, 강행규정 안에 두 개가 있거든. 그럼 우리 시험은 효력규정은 뭐냐면 이걸 위반했다. 그럼 이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효가 되면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런데 단속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가 되지만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여러분들 중개사가 직접 고객과 거래하면 돼? 안 돼? 중개사는 자기 물건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야 되잖아. 그게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과태료야? 벌금이에요? 엄청 센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가 돼버린다고. 처벌은 하지만 그 거래 자체는 유효라고. 이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가야.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다이렉트로 넘겼으니까. 그럼 중간자는 세금을 포탈하는 거잖아. 그런데 걸렸어. 처벌은 해, 안 해? 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로 가는 거라고. 알아듣죠? 그게 단속 규정이에요, 그런 것도.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유효니까.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 업주 걸리면 벌금이지. 나올 때 경찰서 신고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런다고? 그럼 우리가 보통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단속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그래서 앞으로 약속이에요. 강행법규, 효력 규정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라고 하죠? 보통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강행법규가 많아요. 그런데 계약법 있죠?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이무법규가 많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좀 편하긴 하죠. 그럼 이제 여기 정리해 보면 이무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무규정. 그다음에 강행규정은 선풍기죠. 선풍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선풍기하고. 그러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규정, 단속규정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건 이거예요.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것하고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 이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단속규정을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순수한 무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구별해 주세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해놓고 1번에다가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 낸다든지 2번에다가 국가재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 아니면 3번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 아니면 4번에다가 중개사와 직접 거래 행위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걸 시험을 냈기 때문에, 이 33회 냈기 때문에 이걸 34회까지 문제를 낸다는 건 이게 쓰리 홈런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걸. 그래서 단속규정, 효력규정에 오시면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돈산 중개 보수 한두 초가 있잖아요. 이건 전부가 무효, 초가 부부가 무효예요? 부분. 무효가 돼요. 이거 103조 위반이요. 반환청구 돼, 안 돼. 이건 반환청구가 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이 있고 이자 제한법도 있는데 명의신탁 동그라미요.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강행복귀위반. 그다음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공익법인 기본재산은 32회때인가 1회때인가 처음에 기출을 했어요. 이걸. 나와버렸고. 공무원의 국유재산 취득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 5번 정도만 좀 체크하세요.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단속규정 와보세요. 단속규정에서는 중간 생략등기는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중간 생략등기. 이거 하고. 그다음에 미등기 전매. 이것도 좀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6번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보이시죠? 아까 3-3이라고 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그런데 그 계약 자체는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7번이 어떤 거냐면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했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이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지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 등기는. 얘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원래가. 그런데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나오면서 끝토리 지문에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거예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잖아요. 증여, 증여.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매매로. 그렇죠? 그럼 등기 원인을 달리 정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건 위조한 거예요. 등기 원인 위조한 거잖아. 그런데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원인이 바뀐 거잖아. 그런데 등기 자체는 유효, 무효예요.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갈 사람한테 간 거니까.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등기소를 위조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지만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 원인을 다른 걸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죠? 그럼 유효로 가시라는 거. 그것만 하나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이례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실렸어요. 33회 때. 우연히 이례성. 우리 동네에 마당바린 분 있잖아요. 방 하나 어떻게 하나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스러우니까 수수료는 다 못 주고 그냥 반 줄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건 유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섞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지나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요. 처음에 연타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34회까지.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강행법규 위반 시 보인가요?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할 때 밑에 그 2번요. 뒤에 가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죠. 무효행위를 추인해 추후에 인정을 해가지고 유유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 보인가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표현대리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병이라는 사람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질 사유가 있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표현대리인데 이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됐다는 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인 걸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는 종종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지문 정리된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거 말고 놔두시고 넘어와 볼게요.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놔두고 여러분들 화장실을 먼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갔다 와서 103주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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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